국제 멸종 위기종인 토종고래 상괭이 5마리가 여수 앞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생생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이 일대를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지만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계도 인근 앞바다. 호흡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온 상괭이의 등이 잔잔한 파도 사이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5마리의 상괭이 가족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수 앞바다 중에서도 상괭이가 자주 보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혼외구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토종고래 상괭이. 지난 8월 여수시의회는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히 상괭이가 자주 출몰하는 계도와 금오도 사이 해역이 보호구역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을까 우려하는 탓에 보호구역 지정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측은 내년 초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만들어 상괭이 보호와 어민 소득 보전을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하며 어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에서만 사체로 발견된 상괭이는 40여 마리. 올해에만 벌써 2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개체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상괭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